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번째 썰은 그냥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가져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나는 여우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번째 썰의 주제는요 별일 없이 아 별일 없다가 아니죠 별일 없이 사는게 가장 행복한 이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 공감하시나요 제목만 신나는 이 말 공감하십니까 별일 없이 사는게 가장 행복한 이유 이 말 공감하십니까 별일 없이 사는게 가장 행복하다 요즘 들어서 이 말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나이에 따라 느끼는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왜 그런지 공감이 가실 거예요 나이가 좀 어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이 그렇지 않은데 인생이라는게 좀 변화되어 있고 좀 뭔가 어 어 어 다이나믹 해야 뭐 재밌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보니까 다이나믹 하면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맞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이나믹 하다는 것은 뭔가 위험하다는 거야 맞죠 뭔가 외주타기 하는 기분이에요 맞죠 옛날에 막 어떻게 하면 막 하루하루 즐겁게 막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일도 많이 생기고 맞죠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별일 없이 사는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행복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자 1번 사는거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사는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살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길죠 사는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사는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살면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살면서 깨닫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상 얼마나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워 맞죠 요즘 내가 느끼는 거지만 스마트폰 세상은 너무너무 진짜 너무 어지러워 보험 볼수록 맞죠 맞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막 서로가 서로를 막 그렇게 이간질 하고 막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하고 많이 접하잖아 맞죠 그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 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저렇게 욕먹고 살면 욕먹고 이렇게 막 서로 공격하면 얼마나 힘들까 서로한테는 그냥 서로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는게 서로한테 상처도 안 들고 지옥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살면서 좀 깨닫고 있다고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부분에서 뉴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죠 스포츠도 시끄럽죠 드라마도 재미도 없죠 뭐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막 막장이죠 맞죠 뭐든지 다 막장이죠 맞죠 요즘에 막장이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하.. 진짜 하.. 나는 조용하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시끄벅지가 가진 하지 말고 어 일 안 만드는 게 최고야 일을 벌리는 것보다 일을 벌리는 것보다 일을 벌리는 것보다 안 만들고 하는 게 최고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요즘에 워낙에 시끄럽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봐도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 별일 없이 살면 적어도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안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 현대사회의 최저의 적이 뭘까요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최대의 적 영원한 적 영원한 적 다른 거 없죠 아 그거요 좀 이따 얘기할까요 최기성님 알겠습니다 아까 보내다 하셨으니까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대미, 압박감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맞죠 심해져 여러분도 느끼시죠 책임성에도 느끼시죠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안 받아야지 하는데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압박 주고 더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돈만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서 적게 받고 좀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제가 방송할 때도 막 짜증내고 하잖아요 게임할 때도 짜증내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도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스트레스 안 받고 덜 덜 스트레스 받고 덜 신경 쓰고 덜 상처 있고 이런 거에 더 치중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 그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를 좀 나이 먹으면서 깨닫고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저도 막 아나무인에다가 막 치고 받고도 많이 했지만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본인이 힘든지를 저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아무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굴곡 없이 평온하게 가는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이 먹고 나니까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별일 없이 살면 적어도 사람이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스트레스 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잠도 잘 오고요 여러분 맞잖아요 뭐 하루도 쉽게 마감할 수 있고 머릿속에 근심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단 말이에요 뭐 갈등들에 갈등 고민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에 대해서 덜 압박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때문에 어울리니 멋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피곤하게 살잖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뭐 SNS도 하고 어 연락도 하고 근데 가만 보면 난 그 가게 어떨 때 보면 관심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죠 뉴스 기사 같은 것도 막 굳이 볼 필요도 없는데 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오히려 우리가 요즘 힘들고 하는 것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떤 여러가지 뉴스 기사나 SNS 막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너무 우리가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또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거 안하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 상관도 없니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우리가 그런 어떤 뭐 사회에 대한 어떤 막 그런 어떤 각가지 어떤 살아가는 그 고민거리 근심 걱정거리 그리고 불안 요소도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덜 압박 받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덜 압박 받으면 덜 압박 받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해요 뭐 결혼 하신 분들은 뭐 애가 나중에 크면 도는 양오피 이런 것들 또 있고 뭐 결혼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희원으로 유튜브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그 란짜님도 어떠세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통받으며 살아가요 너무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들 생각을 해 너무 많은 것들을 쓰니까 너무 쓰잘데기 없던 것들을 많이 봐서 너무 머릿속을 혼란하게 만들어 너무 혼란하게 만든다니까요 사실 그걸 안 보고 살아도 전혀 지적 없을 없어요 맞죠 그거 안 보고 산다고 해서 내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연예인 인스타그램 그 사람들이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연예인 기사들 얼마 전에 검색어 보니까 뭐 주진목 카톡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랑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우리 요즘에는 뉴스를 안 보고 사는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뭐 저희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사실 근데 유튜브 중에서도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 상당히 많아 우리 보면 조회수가 많으면 다 보잖아 근데 보면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왜 봤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거 그런 너무 많은 것 쓰레할 적이 없는 것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불안 요소를 가지고 더 압박받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걸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심심풀이 땅콩들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내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고통이 큰 거 같은데 나이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관심을 좀 덜 두는 게 머릿속이 더 편안해지고 덜 복잡하게 살고 내가 굳이 막 생각하지도 안 하면 되는 것들을 덜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별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말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번째는 별일 없이 살기 때문에 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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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어 나서 여러분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고 나서 잠을 자야지 해서 자면 여러분 바로 잡니까 나이 먹고 나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나 자야지 하면서 입을 덮고 바로 자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부러워요 난 그게 잘 안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된 사람 있습니까 아 나 이제 자에게 입을 덮고 자야 직한 바로 그냥 바로 쓰르르 잠드는 사람도 있나요 그래 가지고 안 깨고 바로 아 안 깨고 한 7시 8시간 바로 자고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을걸요 아마 생각보다 나 그렇게 잘 수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보통 일반 사람들 님 아 나 이제 피곤하니까 자야지 자야지 감독 눈 감으면 한 번도 안 깨고 한 7시간 이상 잘 수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 여러분들 이 간단한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나도 이렇게 본 적이 막 그렇게 까마득 해요 정말 피곤해서 자는 경우 아니면 여러분 자리 이렇게 안될 거야 아 진짜요 맞죠 맞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아 넵 박계윤님 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이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봐요 밤 늦게 뭐 딱히 딱히 할 일도 없어 딱히 할 일도 없어요 재수 없네요 돈이 하시고요 커피 신전이 재수 없으니까 돈이 하시고요 중간에 마누라임 깨운다고요 네 쫓겨나셔야 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 자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첫번째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머리맛에 놔두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놔두면 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 뭐지 그 홈 버터 누르면서 막 기사 확인하고 한단 말에 솔직히 안봐도 되는데 본단 말에 스마트폰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 할 수 있는 것 많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뭐 개인 방송도 뭐 하잖아 그 쓸데없이 봐요 보면 어떻게 해요 잠잠 타임 놓쳐 버리는 거야 그 스마트폰도 밝잖아요 특히 밝은 화면 때문에 그 한번 딱 보고 나면 잔상이 남아가도 잠도 안아 그리고 내일 뭐 해야 될 걱정 때문에 잠이 안아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시고 내일 욕먹을 것 내일 일 처리할 것 내일 뭐 해야 될 것 뭐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스트레스 그날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이번 주에 이종 소용 땄어요 축하해 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5천원 더 축하드리고 5천원 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 생각해봤는데 그만큼 마음이 뭔가 뒤숭숭하다는 거죠 어 마음이 뭔가 뒤숭숭하다는 거지 뭔가 정신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어 현대들이 어떤 이 잠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출근하면 막상 또 졸리잖아 아침에 특히 오전 시간에 졸림을 호소하실 분도 많거든요 오전 시간에 맞죠 그래 커피를 무조건 마시잖아요 요즘에는 커피 안 마시면 일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얼마 못 자고 출근하자 그러면 또 졸려가지고 아침에 졸려가지고 일은 해야되고 하면 어떻게든 바로 커피부터 찾잖아 맞죠 커피 안 마시면 못 버티잖아 커피가 언제부턴가 그냥 뭐 취향듯 좋아서 마시는게 아니라 이게 완전 포션이 되어버렸어 포션 우리가 이거 왜 커피를 포션이라 부를까 그냥 커피는 커피를 뿐인데 아침에 잠이 부족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자다 보니까 약물에 물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안 자려고 마시는 거죠 맞죠 이런 고통을 호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걱정이 많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계속 왔다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귀찮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요새는 취업이 힘들어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자료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생각이 많이 드니까 맞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본인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가면 본인만 힘들다 다이나믹이 뭐냐 역동적으로 가는 거 막 그런 거 막 살면서 별 살면서 별의별별 일이 막 졸라 일어나는 거 막 있죠 집에서 막 싸우고 막 어 집에서 막 어 뭐 어 집에 일어나고 막 회사에서도 막 하고 막 어 막 이렇게 막 하루도 정신없는 날이 없어요 막 하더라도 막 평온한 날이 없어 막 이리 갔다 들이 갔다 하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만 졸라 힘들어요 시간은 잘 가겠지 뭐 재미 재미 있으려나 근데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해도 별로 심심하지 않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먹으면서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확실하게 달라져요 맞죠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분 하루 이거 공감하시는 거 제가 설명드릴게 여러분들 왜 주말에 이제 쉬잖아요 이제 평일이 됐고 주월 근무하면 토일 쉬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토일이 굉장히 길었어 어렸을 때 분명히 토일이 길었어 하도 어떻게 보내야 되는 인생하게 굉장히 간절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맞죠 하도가 너무 길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시간 때 오지 인생하게 강했어요 뭐 하면서 보내지 성인 되니깐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잘 가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잘 가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누워만 있을 시간이 잘 간다니깐요 아깝잖아 맞죠 벌써 이만큼 됐어 시계 뭐 벌써 이만큼 됐어 여러분 휴일 날 뭐 이렇게 누웠던 누웠던 휴일 잠깐 보다가 문도 시계 딱 어 벌써 야 벌써 저녁 됐어 벌써 벌써 이제 곧 월요일이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니깐요 다이나믹 코리아 그니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일 많이 벌인다는 거잖아 맞죠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일 많이 벌인다는 거잖아 일을 존나 많이 벌인다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휴일 날 뭐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 금방 가버리잖아 맞죠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딱히 하는 것도 없는데 금방 가버리잖아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막 애들하고 놀고 막 술래잡기 하고 뭐 만화영화 보고 비디오도 보고 정말 뭐 할 수 있는 숙제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데도 시간이 안가 특히 방학때면 시간 진짜 안가요 방학때면 방학때면 진짜 시간이 안갔어요 진짜 방학때면 여름방학 겨울방학때면 근데 백수대잖아요 백수대도 하루가 잘가 성인 돼서 백수대잖아요 여러분 백수도 있잖아요 백수분도 공감하실까요 백수대도 시간이 한가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잘가 생각보다 잘 간다니까요 백수대면 왜 시간이 잘가는지 아십니까 일단 백수분들 보통 부존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주야가 바뀌어 있어요 밤에 게임하고 뭐 영화보고 뭐 한다고 야동 보고 한다고 늦게 자요 새벽 3,4시에 잔단 말이야 그때 자면 한 점심 먹을 때 돼서 일어나고 하루가 이미 반이 가버렸어요 하루가 이미 반이 가버렸어 그래서 뭐 영화 몇 편 땡기고 게임 몇 판 하면 바로 보통 지금 같은 날씨 날씨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또 저녁이 돼 있어요 먹고 뭐 하다가 뭐 하는 척 하다가 또 뭐 게임 몇 판 하고 또 뭐 게임방송 보고 하면 또 새벽이야 그럼 또 잠 자요 그럼 또 다음날 또 점심때 일어나요 오후나 이 반복이죠 맞죠 그러면 하루가 졸라 짧아요 졸라 짧아져 진짜 제가 해본 겁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걸요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걸요 아 난데 카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크레이그님 그 다이마미 코리아가 우리나라 비꼬는 나라처럼 그러니까 지금 비꼬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만큼 뭔가 바쁘게 움직인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면 본인만 감정 소비하면 졸라 힘들더라고요 본인만 졸라 힘들더라고 진짜로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난 다이나믹이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이나믹이란 말 그러니까 내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도 막상 이게 내 앞에 딱 떨어지면 그 그 어떤 그 충격과 어떤 그 데미지라는 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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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사람 상대한 일이면 굉장히 당연한 당연하면 할 거에요 사람 상대한 일 사람 불뚝은 자수를 굉장히 많이 상대한 일이면 당연하면 할 거에요 왜냐하면 사람 성격이 다 똑같이 않잖아요 맞죠 사람 나이도 다르고 생일 것도 다르고 선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또 욕을 할지 모르는 거고 한분을 대할지 모르는 거잖아 어떤 어떤 사람이 돌을 날리지도 모르는 거고 맞잖아 여러분들 그런 상황 상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가 많이 나만 하겠어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느끼는 거는 그냥 물 흐드릇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물 흐드릇이 지나가는 게 최고다 겨울 이맘때 쯤이면 악기 세일이 있어서 첫 차 타고 5시쯤 도착해서 10시까지 기다려서 번호표 받는데 전에는 5시간 넘추어서 괴로웠는데 요즘은 좀 참으면 금방 5시간 지나가더라구요 다 시간이 기다린다고요?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별일 없이 사는 게 건강에 좋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에 이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정신적인 건강도 좋지만 유치적인 건강도 좋은 겁니다 둘 다 좋은 겁니다 둘 다 둘 다 일단 뭐 정신적인 건강은 내가 이제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좋은거 육체적인 건강은 뭐 내가 혹사를 안 하니까 혹사를 안 하고 하니까 건강에 좋고 잠도 잘 오니까 체역순환에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면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물 흐드릇이 이렇게 하루가 지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후 관계도 그렇잖아 그냥 뭐 서로 뭐 이렇게 알콩달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서로 말 안 다투고 서로 싫은 얘기 안 상처 안 주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아기가 재테크가 된다고요 악기함이 야마 아닌가 야마 악기함이 야마하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본인 인생에 뭐 특별한 게 특별한 것을 추구하거나 뭐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별일 없이 사는 삶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인생에 특별한 반전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평온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좀 영위하시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별일 없이 살아가지고 오래 살고 그리고 좀 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